이동통신사 광고를 통해서 배출된 스타들. 신비소녀 이문경 씨가 대표적이고요. 또 박기웅 씨 역시 이 광고 한편으로 눈도장 꾹. AOA의 설연 씨 같은 경우에는 등신대 도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붐이 있었죠.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설연의 뒤를 이어 모델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장은홍 씨. 본인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. 전 모델이 설연 씨. 네. 사실 진짜 이 정도로 큰 건지는 저는 몰랐어요. 단순히 그냥 알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니 진짜 설연 씨 포즈 보고 연습하고 그러셨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잠 걸릴 뻔했어요. 이 포즈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. 쉽지 않은 포즈인데 잘합니다.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. 기존의 연애 경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. 자 메이크업 도구 이게 힌트입니다. 대학도 도구 후에 메이크업 일을 계속 4년간 하다가 오달수 선생님 촬영 현장에 메이크업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눈에 띄게 돼가지고. 오늘 제 메이크업은 어떻습니까? 좋아요. 좋아요? 영혼 좀 싫어요? 영혼이 없네요. 평범한 20대에서 최고의 CF 스타가 된 신데렐라 장은홍 대중들이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?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죠. 통신사 광고는 보통 당대 최고 톱스타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신비주의 효과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